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박연나입니다. 여러분 우선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얘기 듣자마자 며칠 뒤에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까 김성은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꼭 구경 가고 싶은데 어제 이런 생각 하시면서 내일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지만 밀어왔다가 이번에는 정말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경로로 오셨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강의 집중하시면 얻어가실 거 분명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제를 좀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좀 늦게 내기도 많이 하고 레포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과제는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만족도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뒤 내 미래 내 미래에 그 당시에 미래로 가셔서요.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잠깐 우선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임상병리사로서요. 직장에서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임상병리사 뭐 하는 직업인지 물론 많이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 간호사인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는 아니고요.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진단받기 위해서 이렇게 혈액검사 소병검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검사를 하는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요.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유산화 만났을 때. 오래된 한 15년 된 두통하고 체하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유산화를 만났고요. 비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기대도 안 했지만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이요. 남들이 불허한 꿈의 직장 그런 곳에 다니고 있었고요. 수입이 굉장히 일반 제 나이에 여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수입이 좀 많은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정년이 굉장히 보장돼 있는 특별하게 문제 크게 없으면 이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없이 거의 90% 이상이 99% 이상이 정년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제가요. 살짝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나이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 노후에 대한 고민이 50이 넘어서부터 살짝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물어본 거예요. 노후 준비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50% 이상이요. 노후 준비에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그럼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또 여쭤본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국민연금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고. 가입자가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입자가 준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050년도 이후부터는요.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또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자는 이렇게 아래 차트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오렌지색 차트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는요. 2018년도를 정점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비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보통 최소로 1인 가구일 때요. 1인 가족일 때 최소 108만 원 그리고 적정은 153만 원. 그런데 이 비용이 최근 코로나가 오기 전에 조사한 결과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물가라면 100만 원 정도를 좀 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부부는 이제 겹치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긴 하겠죠. 2인이지만 최소 176만 원. 그리고 적정은요. 243만 원. 여기에 분명히 여기도 1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야지만 요즘 물가에 맞춰서 적정하게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적정. 저는 이 적정이 편안하게 쓰는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적정하게만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목마름 있고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꿈꿨던 노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이런 노후를 꿈꾸고 살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노후에 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데 난 자유롭다. 절대 얘기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건강, 돈, 시간.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는데 돈하고 시간이 없어. 그것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은 있는데 시간과 건강이 없는 것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삼총사 꼭 같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주쿠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인생은 60부터라고 너무 신나셨어요. 그리고 막 한창이라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60대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즐거워 하시던가요? 제가 솔직히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빠요 오빠. 저랑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나. 제가 지금 56인데 이 오빠 60부터래요. 그런데 이 오빠가 굉장히 한창이라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전화라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제 선배님들, 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정년하신 분들을 많이 뵙고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년한 것도 감사하죠. 그 전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즐겨야 될 나이거든요. 그런데 즐기는 게 아니고 딱 정년이 다가오면서부터 미리 줄여요. 줄여. 즐기는 게 아니고 줄여. 뭘 다 줄여. 생활비도 줄이고 내가 먹는 외식하는 것도 줄이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것도 줄이고 또 중요한 건 만나는 사람조차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에 줄이는 거에 초점이 되는데 저는 이런 줄이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한창이라고 전화라고 하는 60 될 때부터 저는 시작이 아니고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60까지 내 인생 플랜을 다 완성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저는 남들보다 큰 결단을 하고요. 제가 2년 전에 퇴사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나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꾸기만 한 게 아니고 한 제가 생각한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오히려 돈을 더 직장생활할 때 정말 많이 벌고 있을 때도 불안했던 마음이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도구로 이렇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그중에서도 비즈니스가 진짜 많이 변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오른쪽에 이렇게 눈에 익숙한 예전에 코로나 시대 전에는 그런 세상이 온대. 화상으로 회의하는 곳이 있대. 그리고 화상으로 수업을 할 거래. 이런 꺼레, 꺼레, 그럴 꺼레가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려면 저 마지막에 헬스케어, 플랫폼 이 두 단어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시리즈의 저자거든요. 이분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이 사사분면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사분면이 있는데 경제활동에서 E하고 S E는요. 급여생활자. 제가 했던 게 급여생활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딱 나오자마자 회사에서요. 30년을 다녔는데 10원 한 장 안 주거든요. 그런 게 이런 소득이죠. 그리고 S분면. 여긴요. 자영업자, 전문지.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엄청 열심히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시키고 싶은 직종.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S분면에. 이게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거. 그런데 여기 S분면도요. 그 직업도 당장 쉬면 수입은 멈춤지다. 요즘은 월급을 받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로컬을 오픈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쉬면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른쪽에 B. 이건 사업가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일이 비즈니스 B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I. 투자자. 돈이 돈을 불어나게 하는 그런 투자가. 이 네 가지 분면이 있는데요. 이 E하고 S분면. 왼쪽에 이 분면은요. 노동 수익. 내가 하는 일과 노동 시간으로 돈을 맞바꾸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일만 준비하면 될까요? 이 노동 수익을 하고 있을 때 이 오른쪽 분면. 권리 소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소득은요. 내가 물통 수입이 아니고요. 내가 파이프라인 소득이거든요. 내가 쉴 때도 돈이 들어오는. 여기 어느, 우리가 주변에서 어느 분들이 여기 해당될까요? 건물주.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책 쓰시면 되죠. 근데 제가 주변에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요. 인쇄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음반 제작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권리 소득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투자자는요. I 분면은 나중에 여기 비즈니스에서 만든 소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B 분면에서요. 위에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대기업. 구매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매하지 않아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려서 그걸 활용만 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에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매하는 방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아래에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가 리스크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산화라는 회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요.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랑 관련 있는 회사입니다. 회원 직접 판매가 회원들이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파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회사가 직접 회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세계적으로는 211조. 대한민국은 5조 위조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아마 더 많이 시장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인 폴 제인 필저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해요. 웰리스가 뭘까요? 내가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데 쓰는 비용. 여기에서요.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해요.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학자래요. 여기서 백만장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 책 안에서 이런 글을 또 썼습니다. 직접 판매 사업은 차세대 백만장자를 다수를 배출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직접 판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직접 판매에서 많이 유통되는 주요 제품이 뭘까요?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이래요. 영양제가 51%고 화장품이 22%예요. 그래서 저는 심플했어요. 그럼 영양제 1등이고 화장품 진짜 진피층까지 잘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는 회사. 광이 막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를 고르면 정말 게임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생활용품 500가지 넘는 제품을 유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자격. 무자본. 그리고 정말 내가 내 건강 필요한 소자본. 이런 거. 그거는 비즈니스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해서 평상시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부업. 추가 소득으로 가능하고요. 점점점 시간의 자유가 생기고. 재정적인 자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권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요새 주변에서요. 많이들 와서 이런 거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왜 자꾸 와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요새 유통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나? 이걸 캐치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알아 고를 거 아니에요. 아무나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하거나. 형제 자매가 하자고 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요. 탄탄한 회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난 이미 알렸는데 그 회사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는요. 이걸 비즈니스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탁월한 제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유통할 수 있고 누구한테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건 탄탄한 회사였는데요. 전 좋은 회사인지는 알았지만 솔직히 탄탄한 회사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제품만 제가 봤던 게 조금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탄탄한 회사를 골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충분한 이.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나한테 얼마나 좋은 포인트 얼마나 유익한 캐시백을 줄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사나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흐리죠. 그런데 또 제 강의가 목소리도 나죠. 제가 저음이에요. 막 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힘들게 시간 패셔서 오셨으니까 졸린 거 약간 이렇게 조금 허벅지도 이렇게 꼬집어 보시면서 잠을 깨시고요. 이렇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나라는 회사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보통 일반 회사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 만드셨고요. 우리가 대상포진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30여 가지의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창업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만든 목적, 이념이 뭘까요? 이념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막 들으니까 막 설레고 정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 드세요? 저 그런 느낌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언제? 사람들은 알아보고 자기가 일해보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아보고 먹어보고 제가 일해보면서 이 창업자 마이러 넨츠 박사님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회사에 지금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들어있구나. 이 회사가 너무 좋구나. 내가 회사를 너무 잘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회사이고요. 이런 분이 만드셨고요. 92년도에 유산하이스 사이언스는 창립을 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트 시티에서요. 저도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어디서? 브랜드가 중요한 게 사람들이 뭐 어떤 A사다 N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브랜드를 보고 다 미국에서 만들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뒷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인하우스 제조시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제품을 미국 본사에서 영양제를 뉴트리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중요한 얘기 써 있죠. 의약품 제조시설 C-GMP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의료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GMP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거를 전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우리 회사는 의약품과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장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30년 연간 24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나왔죠. 백악과 과학기술과 공동연구를 했어요. 어떤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아까 김서원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제2의 뇌라고. 어디가? 장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서요. 오바마 정부 당시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개념 지도고 제2의 유전자고 나라에 나중에 먹거리고 이게 돈이라는 걸 오바마 정부 때 알았던 거죠. 그랬을 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다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가장 대단한 연구진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그런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그런 회사를 골라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같이 공동연구하자고. 그래서 미국 과학기술국 기술국과 공동연구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뉴욕 증시에 이렇게 상장이 된 회사예요. 나스닥 상장 후에 60배가 성장했다고요. 비즈니스를 안 했어도 주식만 샀어도 진짜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 주식 갖고 있거든요. 주식은 어디에 사야 되죠? 그 회사를 잘 아는 회사를 사야죠. 그래서 지금도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회사들이 영양제 회사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정식적으로 의료기관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영양제 회사 보셨나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영양제를 실제로 처방하면서 산호비부라고 하는 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부족으로 암을 비롯한 많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네트워크를 많이 권장해요. 좋은 유통이라고. 그런데 단서가 있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확인하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잘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보상받겠어요.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나라에서. 나라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요. 56개라고 써있지만 개수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이 어려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보험. 막 해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요. 그렇게 들락날락해서 보험을 들었다 나갔다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좀 회사의 개수가 유동적인데 소비자는 600만원.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1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상결 매출의 40%의 많은 금액을 예치해야지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보상이 약간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76개, 80몇 개 될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 회사인데요. 여기는 보상이 굉장히 약해요. 소비자는 300만원, 판매자는 600만원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 너무 많이 성장했고 컸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는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런 데 가입돼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나머지 외에는 조금 불법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화라는 회사,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등록번호 서울 527호로 20년 동안 번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소비자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모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산화는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큰 항목으로는 세 가지예요. 내 몸을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뉴트리션 그리고 요즘은 뭐가 또 중요한가요? 좀 클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클린 다이어트, 독소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염증도 낮춰줄 수 있고 체지방도 좀 낮춰줄 수 있는 클린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요. 화장품, 화장품도요. 그렇게 기능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면역을 생각하는 안전한, 방부제 없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제가 초기에 이거 가입을 했을 때요.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냄비, 휴지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몰랐으니까 저는 아직은 여기 없는데요. 그런 거 안 만드는 회사 같은데 그랬더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그런 거 다 거기도 유통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럼 저는 지금 얘기하겠죠. 여기 회사는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전문회사. 건강 전문회사거든요. 세포가 세포를 연구하는 이런 세 가지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모든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가 다 좋다고 하죠. 그게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캐나다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건부에서 위임해서 비영리 기간에서 20년 동안 책이 나오고 있어요. 영양제 성적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보문고. 영문이긴 하지만 교보문고에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시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려보니까 있는 거겠죠.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 책이고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유산하라는 점수를 받았을까요?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저기 9번 항목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저 끝까지 가 있죠. 요즘 사람들 막 안 늙고 싶어가지고 예쁘게 늙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별거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9번 항목이 뭔지 아세요? 노화 건강지원 기준. 노화를 얼마나 지연시키고 예방하는지 100점 맞은 그런 회사예요. 이런 제품 먹는다면 조금 천천히 늙거나 아니면 더 젊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PDR, CPS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PS는요. 캐나다 보건부에서 인증한 책자인데요. 의학 전문 서적에 대한 캐나다의 표준 지침서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볼까요? 의사나 약사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 책에 등재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약은 아니지만 약과 가는 효능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중요한 거 임상적으로 안전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CPS에 캐나다의 이런 인증된 표준 지침서예요. 거의 전 제품이 다 올라가 있고요. 또 PDR, PDR은요. 미국에서 의사용 탁상 편남으로 우리가 FDA에 가장 권위 있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있는 책자래요. 그런데 여기에 다수의 유산화 제품이 거의 다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인정했어요.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들도요.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체가 있어요. 소비자 단체. 분야별로 있어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컨슈머렛. 거기서도요. 6년 동안 1위한 회사의 제품이고요. 또 미국 유타주에는요. 많은 영양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 회사 중에 어디가 잘 만나나를 또 뽑아요. 그런데 19년 동안 영양제 부분에서 연속 1위를 한 회사이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에도요. 이렇게 화장품 부문, 이렇게 기능성 음료 이런 부분에서도 또 1등을 연속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성장하고 있어? 궁금하시죠? 정말 지속적으로요. 7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많이 더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 성장률만 보셔도 이 회사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 책자 이런 데서 좋다고 하니까 가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증을 받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메디컬, 그냥 헬스가 아니고 메디컬 헬스케어 분야에서도요. 영양제 1등을 뽑습니다. 뭘로 뽑을까요? 구경수가 종합영양제예요. 왜냐하면 종합영양제 잘 만드는 회사는요. 당연히 옵티마이저 제품은 잘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영양제로 경선을 하는데요. 유산화의 헬스팩이 계속 4년 동안 1등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식사대용으로 식사대용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건강한 한 끼로 또 1등을 식사대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기도 1등 받았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중요한 건 어디서 1등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체하는 기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신경쓰는 가장 책임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건복지부 그렇죠.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평가심사원. 이런 곳에서 1등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런 곳에서 1등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가입했을 때는 한 500여 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700개로 늘었더라고요. 200개가 이렇게 막 늘어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막 800개, 900개, 1000개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기 위에를 보시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인류의 생명을 많이 구한 그런 의학계의 그런 분에게 주는 상인데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마이론 앤츠 박사님이 받으셨다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이런 상을 다수를 획득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제품 누가 먹을까요? 좋다고 하는데 별로 안 먹어. 그럼 좀 신뢰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재산인 국가대표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요. 이렇게 4,500명 이상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광고비를 주지는 않고요. 제품으로 후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 동계올림픽 열렸죠. 여기서 유산화의 운동선수가 146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요. 메달을 몇 명이 땄는지 아세요? 21명. 정말 이거 많은 숫자예요.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 이렇게 큰 정말 대단한 멋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여기 분야별로요. 우리가 아는 선수들 많이 있죠. 황대원 선수, 이정훈 선수를 비롯해서 요즘 선수들이 안 먹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먹고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 누가 만들까요? 누가 도대체? 궁금하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에 150명 가까이 되는 과학자들이 쫙 나와서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몸의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각자의 논문을 가지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과학자들이 분야별로 직원이에요. 직원. 저희 유산화 제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특별한 특허가 있죠. 인셀리전스 컴플렉스 표물력.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걸 뭘 먹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타고난 능력, 회복 능력, 재생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내 몸의 항산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할을 내가 외부에서 넣어준 것 플러스 알파. 내가 원래 타고난 기능, 부모님한테 받은 재생 능력,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기술이에요? 젊어지는 기술, 어려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유산화만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유산화 진짜 좋은 회사이고 좋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죠? 너무 쉬워요. 기존에 이미 다 하고 계셨어. 좋은 맛집, 좋은 찻집, 좋은 관광지 다 공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내 체험을 공유하는 게 정말 다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이게 다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저도 나이 상관이 있었으면 여기 입사 못 할 뻔했어요. 못 들어 올 뻔했는데 나이를 안 따져서 다행히 제가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멋진 게요.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팀이 안 돼요. 자영업 막 이렇게 해놓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마케팅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는 팀이 함께 계속 도와줍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얼만큼 상속되는데?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기 때문에요. 대대손손. 몇 년 이런 제한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상속에 관심이 많아서 빨리 이 일을 좀 시작하고 싶었고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라도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저도 바빠서 외출 못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핸드폰 하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유산화 비즈니스요. 그러면 이 회사가 보상에 대해서도 좀 비교하면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하나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차별성이 뭐냐면 다른 거 다른 회사랑 중복 매출을 인정합니다. 중복 매출이 뭐냐면요. 내 가게가 이렇게 세 개로 시작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럼 나의 가게 2번 가게에서 3천, 2천 어느 주에 이런 포인트가 올라왔고 3번 가게에서도 2천, 3천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요. 소실적의 20%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0% 10%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20%를 주거든요. 그리고 남은 실적은 2월에 주는데 소실적의 20%를요. 정산에서 한 번 줍니다. 2번 가게에서 한 번 주고요. 3번 가게에서도 한 번 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실적과 대실적을 합쳐서 가만히 있었던 1번 가게가요. 한 번 더 한 번 더 중복으로 매출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20%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매출이 이제 들어가서 매출이 적으면 3%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나면 6% 줄게 9% 줄게 20% 줄게 이런 것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회사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루비지급인 저나 어제 가입한 파트너나 오늘 혹시 가입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저희 스폰서님 최고 스폰서님이 세계 1등이시거든요. 그 스폰서님이랑 다 똑같이 20%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리더님들도 똑같이 20% 그리고 최고 리더님들도 20% 물론 저런 피라미드 구조에서도 20% 받는 분 있겠죠. 누구요? 오래되신 분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프랜차지를 더 줘요. 여기 회사는. 이게 언제 받나 했는데 받아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언제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꿈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는요. 이렇게 내 가게가 있다고 하면 신규가 기존 리더들이 탑리더를 받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어떨까요? 탑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님 아래로. 제가 여러분들 아래로 가서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열심히 해요. 그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요. 무한기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요. 당신부터 5단계, 7단계 줄게 이런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이 있는 회사 선택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계속 그 아래서 소개 소개가 나오고 나랑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요. 나로 인해서 시작한 모든 연결된 사람들의 모든 포인트를 100% 다 공유 받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매칭 보너스. 소개자 보너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다른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단, 단, 단이 붙어요. 단. 단, 뭐뭐뭐뭐 하면 안 된다. 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서 조항이 많은데요. 이 회사는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아래 몇 대에 내려가서 연결된 분에게 제가 가입을 시켜도 다 그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인원 제한도 없고요. 제 파트너가 저보다 많이 벌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요.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준다고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없는 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없는 회사고요. 유사나 후원수당 보면 이게 처음에는요. 저도 혼자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로 볼게요. 이건 예시예요. 그럼 둘째 달에는요. 제가 한 명을 첫째 달에 소개했거든요. 그와 제가 한 명씩도 둘째 달에 소개합니다. 셋째 달에 그러면 8명이 16명 이렇게 16명이 32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12달이 됐어요. 그러면 숫자, 숫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계속 서로 한 명씩만 알리다 보면 4,096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4,096명 만드는 거 쉬울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의 10분의 1, 10분의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10분의 1, 409명. 이 정도 만들면 정말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하는 일은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요? 에어비앤비, 집 있나요? 집 없죠.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우리가 택시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국 가면 우버 진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버라는 이 플랫폼이요. 실제로 택시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식당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유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화도요. 이렇게 제가요. 유산화도 세계 1등 영양제를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줬을 뿐이에요. 제가 직접 다 연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몇 분만 연결해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또 먹고 좋아서 제품에 발이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결돼서요. 세계 24개국의 소비자들이 가입돼서 먹는 포인트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죠. 네. 비즈니스 센터는요.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 이건 선택인데요. 유산화는 세 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어느 날 유산균 하나 먹고 내가 샴푸 하나 써도 다 더해 줍니다. 알아서 전산해서 그리고 가게를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요. 가게 세 개를 받는 건 하나를 받는 건 약 그게 포인트로 하면 200포인트지만 비용으로 하면 약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세 개 세 개는요. 몇 포인트? 약 500포인트를 내가 제품 체험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가게를 세 개 받는 가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런데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6주라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요. 가게 하나와 세 개의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네 명을 소개할 거예요. ABCD 그래서 AB를 소개했어. 이 아래 매출 저희는 전부 다 올라온다고 했죠. 3000, 2000 더하면 5000이 올라오고요. 오른쪽에 C를 소개했습니다. 2000을 포인트를 이분이 이렇게 드셨고요. 또 이분이 또 D라는 지인을 소개했어요. 2000, 2000 더하면 얼마죠? 4000포인트 올라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실적의 20% 4000 곱박이 20%는 800달러입니다. 고정환율 1150원 지금 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지만요. 우리 30년 동안 평균 환율을 따져보면 1150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1150원이 안 될 때도 고정환율로 1150원을 줍니다. 이 회사는요. 그리고요. 그런데 가게가 세 개일 때는요. 내가 나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3000, 2000점 AB를요.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00, 2000 그리고 이 3000, 2000을 더한 점수가요. 5000이 한 번 더 내 1번 가게 아무것도 안 한 1번 가게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또 나의 3번 가게 2000 그 다음에 3번 가게 4번 가게 D라인에 2000이 이렇게 소비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요. 1번의 오른쪽에 4000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이거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내 가게 몇 개죠? 3개. 1번 가게. 이미 아까 왼쪽에서 계산한 것처럼 4000 곱하기 200 곱하기 800달러 2번 가게도 제 가게예요. 2000달러 곱하기 20% 400달러 3번 가게도 제 가게죠. 2000달러 곱하기 20% 하면 400달러 그럼 얼마일까요? 총 16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요. 왼쪽에 가게 하나 있을 때보다 딱 2배 184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가게 3개로요.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 200포인트 제품 브랜드 체인지 4명만 하면 이렇게 소개가 일어나면 캐시가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4명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200포인트 정도를 소진하면 그냥 종합영양제 사인 가족이 4개도 넘쳐요. 그 정도만 가족들이 먹는 가족 4분만 찾으면 월 2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연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240만원이고요. 내가 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가볼게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들도 저처럼 네 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받았던 1단계에서 받았던 200만원 플러스 80만원이 더해지면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 1200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420만원.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역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4단계 한 번 더 내려가볼까요? 그럼 월 1780만원 여기서부터 굉장히 커지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돈 되는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단계는요.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 4단계까지 각자 4명씩 먹는 소비자들을 찾거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으면 연 202억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5단계 5단계로 갔더니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랐죠? 3천만원 너무 큰 숫자잖아요. 이래서 5단계를 내려가면요. 얼마죠? 아까 좀 전에 4단계 내려갔을 때 5천원 3단계 내려갔을 때 5천만원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단계만 더 내려가면요. 3억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무한소득이 가능해요. 보통 어떤 회사들은 5천만원 이상 안 주고 이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5천만원이면 당연히 됐지. 아니죠. 5천만원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6천만원 7천만원 1억도 금방 벌어갑니다. 그래서 무한소득 그걸요. 추가 비즈니스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두 명의 소개를 했을 때 추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요. 내 가게 1번이요. 5천 5천 내가 김씨와 채씨 두 분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완성되면요. 제가 이렇게 7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또 그리고 매칭 보너스 때문에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번 가게를 하나 더 주고요. 그 다음 주나 어떤 주에 또 5천 5천이 뜨면 법칙이에요. 이 회사에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한 가게마다 두 개씩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가게가 완성되면. 그럼 우린 모든 가게를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가게를 받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두 줄도 아니에요. 아까 두 줄에서 한 줄만 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체험이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또 2번 가게에서 5천 5천 되면요. 가게를 회사에서 또 줘요. 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800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는 매칭 보너스랑 이런 보너스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6번 7번의 가게를 또 저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럼 내 가게 여기서 끝났나요? 3번 가게도 있잖아요. 3번 가게에서 한 줄만 더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또 5천 포인트 5천 포인트 완성이 되면요. 이렇게 또 900만원 그래서 이 보너스 때문에 계속 소득이 가게를 완성시킬 때마다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8번 9번 가게를 또 받습니다. 그럼 가게가 3개 완성했더니 9개가 됐어요. 9개 그런데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가요. 이렇게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번이 완성됐을 때 4번 5번 생겼고 2번이 완성됐을 때 6번 7번이 생겼습니다. 그럼 3번이 완성됐을 때 또 이렇게 8번 9번이 생겼죠. 네. 제 가게 4번 제 가게 5번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제 파트너님들 아래 제가 배치를 하고 제가 그 가게를 키워가고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파트너님들 힘을 받고 되게 좋겠죠. 그리고 제 가게도 좋아요. 제 4번 가게가 2번 1번 가게를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제 가게를 또 받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4번 5번이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또 이렇게 4번 5번 또 많이 아까 받은 6번 7번도 있고요. 8번 9번 이런 가게들이 있죠. 6개만 완성시켜도 14억 4천만 원이래요. 이거 반만 완성해도 괜찮겠죠. 3개만 그래서 12개 완성하면 20억 네. 그리고 24개 완성하면 35억 48개 완성하면 70억 96개 완성하면 100억 중요한 게 뭐예요. 무한대로 된다는 거죠. 100억도 중요하겠지만 무한대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가졌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는요. 그런 후원 수당 외에 이런 많은 다양한 보너스들을 주고 있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 그리고 이 회사가요. 보너스가 나중에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너스가 커질까요? 라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회사들이 대한민국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보너스를 많이 주는데요. 이 회사는 3개 매출에 매출을 가지고 보너스를 나눠주니까 정말 보너스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보너스 점점 커지겠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여행 보너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어떻게 시작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내가 대형마트에서 장 보던 거 그리고 홈쇼핑에서 장 보거나 인터넷에서 장 보는 거를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냥 이거 유산하려고 브랜드 체인지 하나요? 아니죠. 유산하는 제품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세계 1등 영양제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요. 방부제 하나도 없고 유해성분 하나도 없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바디 용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 그렇게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진짜 정말 한 끼가 너무 완벽한 식사잖아요. 대상 받은 그런 걸로만 몇 가지만 그것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면 너무 많아. 몇 가지만 골라서 브랜드 체이지만 하시면 다 모든 게 이 모든 소득도 받아갈 수 있고요. 사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알렸어. 회사는 뭐 해줄까요? 회사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가 탄탄한 회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회사는요. 제품을 연구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요. 생산해요. 이거 되게 쉬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는요. 이렇게 만든 걸 또 유통하고 관리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해요? 회원과 공유한다는 거죠. 회사 가는 역할이 너무 큰데요. 이걸 다 하고 있는 회사 찾아보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 회사는 이걸 다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든든한 회사입니다. 저는요. 유산화를 만나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큰 걸 바라고 유산화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대로의 삶을 좀 정년 후에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60이 넘어도. 그래서 제가 변화된 삶이 보여드리면요. 내 자신에 대한 인정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받았던 축하를 모든 축하를 제가 승급하면서 받기도 하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응원을 받기도 하고 또 패널로 올라가서 제가 성장한 것들을 나눔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많은 형제하는 리더님들 또 이런 파트너님들 파트너님들하고도 스파너님들과 이런 응원을 또 받기도 하고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상위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항상 성실인 했던 것 같은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유사 나와서요. 우리나라에서 25명을 뽑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 근데 제가 거기서 22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회사가요. 만약에 진짜 전체 순위로 매출로 따지면 저 22등 못했죠. 이 회사는 너무 공평해요. 저하고 저의 경쟁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지고 이런 상을 주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 회사의 상이 더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파트너님들 스파너님들과 함께 제가 성장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패널로 강의를 서면서 이 팀에서 정말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오른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루비로 이제 전업하고 2년 만에 루비를 승급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99%에 그동안 받았던 축하는 유산에서 다 받는 느낌이어서요. 제가 정말 유산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미국 컨벤션 작년에 이런 회사 내가 상속도 할 건데 제가 가서 보고 와야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또 그때 골드로 승급하면서 미국 무대 태극기를 들고 국이 선양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물론 작아서 잘 보이진 않았을 건데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이 선양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파트너님들과 그 컨벤션을 함께 즐기고 그리고 컨벤션 후에 자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팀 사업이라고 영어를 잘하는 파트너님들이 또 계셔서 이게 또 여행이 자유롭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취미생활을 많이 30년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많이 하진 못했는데요. 제가 그냥 그동안 비즈니스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취미생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드닝 같은 것도 배우고 원예도 하고 그리고 도자기도 조금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제 파트너님 때문에 우연히 배우게 된 제가 몸친데 이렇게 라인 댄스 훌라 댄스를 하면서 또 여기에 너무 좋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은 개발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춤도 그렇게 못 치지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하면서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단항여행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 사실 회사 다닐 때도요. 여행 좀 많이 해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럭셔리한 여행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돈 버는 거에 여행의 가치를 좀 많이 뒀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했던 그런 여행과 정말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과분한 대접을 해주고 진짜 현지에서 쓸 돈까지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행을 공짜로 왔는데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여행을 정말 호텔도 컨디션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한 여행을 남편하고 다녀왔고요. 남편이 잘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는데 아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부옥도 제가 올해 연말에 가는 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티를 많이 안 넣으려고 숨겨.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서 또 남편하고 올해 연말에도 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요.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큰 조직에 있어봤지만 나오면서 뭔가 내가 1인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 살짝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은요. 더 큰 제가 팀을 만들어서 제가 더 멋진 그룹에서 일하는 일이더라고요.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때 저희 그로잉업 정말 예쁘게 한복을 다 이렇게 차려입고 정말 해외에서도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로잉업 함께하는 저희 그런 그룹의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1박 2일 세미나장에서 저희 팀 갤럭시 에서 이렇게 사진을 함께 스포너님들과 형제라는 리더님들 파트너님들과 이렇게 예쁘게 정말 찍은 사진인데 너무 전 이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루비를 승급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요. 이렇게 축하를 같이 해주는 파트너님들인데요. 여기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여기에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맨 끝에 사진 그렇게 인원수 많지 않잖아요. 거의 3분의 1이 가족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일을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일이 이 일이잖아요. 여동생이 알려줬고 그래서 여동생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댁의 형님도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 사천동서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유산화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굉장히 자기의 그런 정말 멋진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이신데요. 그분이 제 동서거든요. 그래서 도료님까지도 같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이거는요. 정말 가족이 함께 하고요. 가족이 더 가족답게 더 가까워지고요. 또 가족을 만드는 일이라서 저는 이 일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2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또 제가 오늘 이 한 결정으로 2년 뒤에 우리 모습이 또 결정이 되겠죠. 해보지 않고서는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저도 잘 몰랐어요. 열정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물론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열정이 생기죠. 그런데 좋아하는 일만 만났을 때 열정이 생기던가요? 저는 열정이요. 가능성이 있을 때 생기더라고요. 유산화는요. 가능성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살면서 없던 열정이 이렇게 많이 제가 숨겨져 있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는 유산화라는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바라고요. 그 답이 유산화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